난 처음에 미러싯버는 너를 잃었던 아아 우린 너라고 온라인 누가랑 상봐도 너를 잃어버려서 누가누가 결국 너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 난 내가 지금 마침이라고 시간이 흘러도 온라인 한 장만 해도 한 번 한 번 맘에 그냥 계속 있어도 그 맘에 계속 나도 계속 깨어난데고 오줌 말씀이라도 이 시간에 흘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